김자야 김자야 아니 내 금을 보고 있어 안녕 안녕 카라반에서 사는 짚시 고양이 황가 임기 금을 먹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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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! 물을 먹어. 아... 자, 바울이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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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는... 왜 그 물을 먹어... 네 물 놔두고... 아... 왜 그 물을 먹어... 어... 왜 손을 왜 거기다 적셔... 어...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... 아... 아... 귀여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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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파하고... 하파하고... 고향이었나... 맛있죠? 맛있죠? 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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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... 잘 CAT 이리와 뭐다니야 신기하다 이리와 물을 발로 치고 붓는거야? 적신 다음에 어 그러네 살짝 발에 댔긴 싫은데 살짝 발에 댔 다음에 찍어먹네 네 풍자 밖으로 여기있거든요 물이랑 근데 바로 여기 오늘 갈아줬는데 자기 물을 안먹고 아빠 물거리에서 보기싶은 생겨가지고 풍자 봐봐 많이 젖었어? 엄마 닦아줄까? 질타냥 질타냥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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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